제왈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녀들은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무거운 헝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갈 데 없는 가출 소녀들을 끌어모아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찰리. 그는 이곳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 뿐만 아니라 기타와 노래 실력까지 겸비한 인물이죠. 레슬리는 이곳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또래 아이들을 행복해하는 모습에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곳에 오는 모든 여자들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사실에 그녀는 매우 놀라워하는데... 찰리는 틈날 때마다 자신은 신보다 위대한 존재라며 그녀들을 세뇌시킵니다. 이상한 교리를 전하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관계를 가지고... 그녀들 중 어느 누구 하나 그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레슬리도 금세 이곳 분위기에 동화되어 찰리가 정말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하고... 찰리는 그녀에게 자신과 한몸이 되어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레슬리는 이곳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찰리로 인해 이곳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이곳 생활에 푹 빠져버리게 된 레슬리. 집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찰리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그녀들 내에서 출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점점 불어나는 가출소녀들과 아기들로 인해 재정난은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그는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신의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죠. 그는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신의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죠.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 행위까지 강요하는데... 그녀들은 아무렇지 않게 돕는 윈들의 욕구까지 풀어주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녀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찰리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레슬리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남자는 레슬리에게 이런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있어요... 바랍니다? 내가 당연하죠. 자, 그럼. 그녀들은 항상 여기있어. 찰리에게 말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찰리의 노래 실력을 눈여겨본 고객이 기획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찰리의 또 다른 꿈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앨범을 내는 것이었죠 그는 즉시 노래에 재능 있는 여자들을 뽑아 연습에 돌입합니다 드디어 기획사 관계자들이 오디션을 보러 이곳을 찾아오고 그들 앞에서 그동안 연습한 노래를 열창하는 찰리 하지만 그들은 아직 실력이 부족해 보이는 그에게 쓴소리를 하며 떠나버리는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찰리 괜시리 트집을 잡아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며 화풀이를 해버리죠 하지만 여자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며 전혀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리는 여자들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며 그는 돈을 모아 혁명을 일으키자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들의 돈을 패하자며 그녀들을 훈련시키죠 그녀들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찰리의 명령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날 밤 찰리는 여자들을 태우고 시내 어느 가정집으로 향합니다 잠들어 있는 어느 부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죠 생각보다 쉬운 도둑질에 그녀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호기를 부립니다 다음 날 농장 직원 테리를 부르는 찰리 그는 혁명을 위해 투쟁하자며 그녀들을 다시 세뇌시킵니다 그날 밤 찰리에게 선택된 그들은 어느 부잣집으로 향하고 결국 그들은 잔인하게 한 가족을 몰살시키고 돈을 훔치죠 그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버리고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해해버리죠 마침내 그녀들 모두 검거되어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구하러 찰리가 올 거라는 믿음은 절대 깨지지 않고 있죠 실제 체포 당시 찰리의 모습 그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지만 또다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밥 먹듯 드나듭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너무나 유명하죠 내가 진짜 예수야라고 외치며 운명을 달리한 희대의 악마 찰리 희대의 악마 찰리